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순서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예전에도 얼마 이상 부자냐 물어보면 10억쯤 했던 것 같은데 총자산 기준 아직도 10억입니까? 13년째 10억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0억이 뭘 째로 보입니까? 아니, 째로 보이는 게 아니라. 10억 가벼워요? 물가 상승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가는 오르지도 않는데. 아니, 그래도. 다만 자산 가치가 올랐죠. 부동산 이런 것들. 10억이면 물론 서울 기준 얘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사실은. 하기가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넘는다고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를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것까지 쭉 세우면 9억 넘는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서울에 집안 채만 있으면 10억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정프로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것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렇죠? IMF 지나고 나서도 그때도. 아니, IMF 들어서는 10억은 아니었고 그때는 3억 만들기 이런 거였고. 제가 볼 때 2000년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처점에 가면 10억 만들기, 나도 1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나온 지가 대부분 10여 년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억, 부채 없는 넷 아셋으로 10억을 모은다는 게 물려받은 돈 없으면 이게 가능한지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10억을 만약에 정프로가 50살이다. 그러면 돈 벌기 시작하는 게 대충 30살부터라고 칩시다. 그럼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10억을 모으려면 1년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김 프로님, 거기에 이자도 붙고 하지만. 그런데 요즘 같은 이자로는 사실 진짜 투자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집을 빨리 사서 집으로 오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집 없고 투자 안 했고. 그런데 어떻게 5천만 원씩 1년에 저축을 하냐고요. 테마주로 가야죠. 불가하다니까, 사실. 그렇네요. 5천 저축하기가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요즘에 서울 집값으로 치면 그게 어떻게 부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왼쪽으로 봐서 현실로 생각해 보면 10억을 어떻게 모으냐. 요즘 현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총자산입니다. 총자산. 그런데 이 괴리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남들은 10억이 아니라 10억도 어떻게 하든 보니까 저 동네 집으면 30억씩 한다는데, 30평짜리. 그런데 내가 10억을 모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급속도로 유입되는 것도 이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투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던 사이에 코비드19가 터지게 된 거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갑작스러운 하락과 동시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게 사실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권순우 기자가 오는 날입니다만 권순우 기자의 같은 계열 회사죠. 머니투데이가 꽤 오래전서부터 우리 사회의 부자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10억 이상, 총자산 기준으로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의 반영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답자의 35.7%가 총자산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10억 이상 조건이 3.1%포인트 줄어든 숫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20억 원 이상은 20.3%가 응답을 했고 30억 원 이상은 15.6%가 응답을 했는데 특별히 30억 원 이상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재작년에 10.1%와 작년에 14%에 의해서 증가 추세가 아주 또렷해졌다. 이건 역시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 건데 그런데 반면에 50억 원 이상이라는 대답은 10.2%로 지난해보다 11%, 작년에 11%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분도 0.7%포인트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볼 때 최근 들어서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한 꿈의 어떤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다. 한상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그런 거고. 지역별로 보니까 광주, 전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죠. 여기에 설문한 분들이 부자에 대한 규칙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건 뭐냐. 부울경 같은 데들 뭡니까. 자동차, 조선, 제조업 이런 데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심리적으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으로만 부자의 기준을 묻는 질문도 했는데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거죠. 10억 원이 넘어야 부자라고 응답한 분들이 28.1% 역시 가장 높았고 2018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5억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10억 원 이상 있어야지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처음으로 머니투데이 설문조사 기준으로 처음으로 5억 원 이상을 초과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의 기준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부자라고 생각한 분들이 28.1%, 5억 원 이상이 25.5%, 3억 원 이상만 있어도 된다는 분이 17.9%, 1억 원 이상이 17.5%, 3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7.9%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기준으로 볼 때는 최근 몇 년간 부자의 기준이 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탔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작년까지 금융자산만 고려했을 때 부자의 기준은 10억 원 이상이 29에서 28.7, 25.8, 25%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28.1로 아마 최근에 실시장의 반등, 급한 반등 이런 것들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괴리가 있구나. 나의 현실의 문제와 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나는 이 부자의 반열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겠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글쎄요. 좀 차근차근 가셔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다 보면.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급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통상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한 번씩 나가면 시드머니를 꼭 모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 모아야 적정합니까? 그러면 제가 모으시고 싶은 총 자산의 10분의 1까지는 그냥 모으시라고. 목표의 10분의 1. 만약에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1억까지는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금리가 15% 있을 때는 김프로 1억 모아서 15억 모을 수 있었겠지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아졌어도 금융시장의 컨디션은 굉장히 큰 변동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받잖아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규모 있게 갖고 있으면 항상 금융시장, 금융자산의 가격은 변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하면 축적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빨리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빨리 결론을 내고 이제 투자는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답하네요. 그런데 어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머리투데이의 조사 말고 저희도 나름 조사 한번 해보죠. 모수가 아마 저희가 더 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얼마신지. 한번 쳐주세요.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죠. 역대, 역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을 알려진 한남 3구역. 결국 현대건설이 따냈군요. 이런 거 표현할 때 단군일의 최대. 단군일의 최대. 단군일의 최대. 기자들이 항상 쓰는 단군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다. 한남 3구역. 강북강변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한남역 주변에 오른쪽으로 딱 보면 현대 하이페리온 그 뒤에 있는 그 동네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말도 많고. 이게 제 기억에 맞으면 MB 때 처음 시동을 건 거거든요. 뉴타운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에는 2000년대, 2000년 바로 들어와서부터 재발 기적 선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인데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속도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그 단계 단계 단계마다 가격이 좀씩 오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시공사 선정인데 현대건설이 따냈습니다. 어제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경쟁자가 뭐냐 하면 대림산업하고 GS건설인데 GS건설은 일찌감시 떨어지고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결선 투표를 해서 이게 무슨 1167표 대 1060표 차이로 1차에서 됐다가 결선 투표에서 이제 1409표를 받은 현대건설이 1258표를 받은 대림산업을 제쳐서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주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7조짜리 매출을 일단 확정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한 해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게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돈이 남죠. 현대건설 같은 데 돈 안 남는 장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거기 주택 소유주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된 것도 있고 최근 들어 현대건설이 삼성레미안이 사실 삼성물산에서 재원적 수주를 한동안 안 해버렸거든요. 전략적으로.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마는 삼성레미안의 빈자리를 현대건설이 굉장히 약진하면서 강남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에 한남 3구역에 처음이죠. 한남 3구역이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남동에서는. 그러니까 이어질 한남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서울 요지의 재건축 시장에도 판도에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하면 주택보다는 사실은 토목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해외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쪽이 요즘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한국의 국내 주택산업 재개발 쪽에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과 또 건설주의 주가 향배에도 상당히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한남 제3구역에 한 7조 정도 되는 공사를 따냈다. 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를 쭉 다 짓는다는 거죠? 남산 밑자락으로 쭉. 네. 여기 남산 밑자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사실 남산 축선이긴 한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데죠. 남산 축선이라는 건 사실은 남산에서부터 보강동 쪽으로 쭉 해서 이촌동, 서빙고동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미군부대. 거기가 오리지널이다? 그렇죠. 남산과 한강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자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축선을.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부자 기준은 저희 자체 분석 결과는 30억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심각한 게 좀 스케일이 크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오늘 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선거 유세를 했는데 빈자리가 꽤 많았던 모양이죠? 100만 명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유세하는데. 그런데 2만석 규모인데 3분의 1이 텅 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데서 했는데 털사의 비오케이 스타디움인가요? 컨벤션 홀에서 했는데 거기 또 공교롭게 좌석 칼라가 파란 색깔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들어왔는데 딱 스포트라이브 왔는데 뒤쪽에 그냥 파란색이 쫙 보이는 거지. 빈자리니까. 파란색이 민주당 색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파도에 휩싸인 트럼프의 재개된 첫 유세 이렇게 헤드라인 잡아버린 거예요. 미국 언론들이. 그런데 이게 좀 무리다 이거지.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으니까 그중에 오클라호마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난 주말이 뭐였냐면 흑인 노예해방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진자도 늘었었는데 그리고 이 캠프 유세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 6명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만생하게 오십시오. 우리 정당이 무슨 유세하는데 캠프에 관련된 사람 6명이 확진 나왔다. 그러면 그 유세합니까? 우리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집으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폐쇄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처음에 탁 뭐라고 당신들은 나의 전사들이다. You are my warriors.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이 시위대들 있잖아요. 아이컨브리스 이 관련된 시위대들을 혼란에 빠진 좌익폭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우리의 유산을 파괴하고 새로운 폭압적 체제를 그들이 구축할 것이고 바이든은 과격 자파의 무기력한 꼭두각시다. 굉장히 강한 여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말씀드린 이른바 스윙스테이트에서 비교적 여론조사상 우세로 나오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죠. 정치 자금을 모았는데 8,0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을 한 977억 원을 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7,400만 달러 대통령보다 더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이 돈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어떤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이든은 거져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쪽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코로나19로 쿵플루다. 쿵플루? 네. 쿵프의 변조죠. 쿵플루다. 그래서 중국 책임이다. 이렇게 쿵우와 유행성 독감인 플루를 합성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뉴욕타임스에서 무슨 보도를 했냐면 케이팝 스타들이 트럼프를 진짜 뭐 먹였다 이렇게. 예약해놓고 노쇼 캠페인을 했다는 거죠. 틱톡 같은 걸로 와 다 들어가자 해놓고서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예약을 상당 부분 젊은 층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노쇼가 돼서 여기 빈자리가 이만큼 비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요.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에 모든 정치학자들 미국 어떤 선거 전문가들이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와 힐러리 크린턴 후보의 완승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라디오 진행할 때 미국의 유권자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언론들 조금 오밟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세 현장에 가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 힐러리 크린턴은 많이 모이지도 않고 열기가 그만그만한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가면 장난 아닙니다. 사람 엄청 모이고요. 열광의 도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의 유일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유세 현장의 분위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재개 후 첫 유세장이 많이 비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거기다가 요즘에 또 자서전 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프죠. 존 볼턴? 존 볼턴 자서전 때문에 그런 거 겹치면서 상당히 화를 많이 냈다. 경로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경로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탑들은 경로잖아요. 자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로 정리를 하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